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보게 되면 사람은 이제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의 그런 의견을 본능적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 색채는 비교적 명확하고 또렷하지만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여기 공병호 tv와 같은 그런 이런 매체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번에 검찰청 외부 장소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단독으로 실시한 그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 주가 조작사건 디올백 수수사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만 명이 참여했는데 74%가 조사 방식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단의 댓글을 보게 되면 이원석 총장을 굉장히 나무라는 목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 김정숙 여사는 왜 소환 안 하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과한 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제가 74%가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뭐죠. 이원석 검찰총장을 나무라고 그 다음에 형평이 맞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까지 다 소환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귀한 시간에 뭐 그런 것을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불편하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아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 같으면 김정숙 여사가 훨씬 더 심했으니까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야 되지 검찰총장이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딴 짓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이 문제를 보면 문화일보는 논조가 시종일간 용산청와대 용산대통령실을 옹호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화일보는 용산대통령실 입장을 어떻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놀랍게도 문화일보 사슬이 김건희 여사건에 관해 가지고 좀 다른 의견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맥을 착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아도 의구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형식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가혹하게 여러분들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야 그래야 이 수령을 빠져나갈 건데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하게 되면 없는 제도 뭡니까 더 사람들이 의심하고 정치적 공시의 대상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수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김여사 출장조사 출장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국민 불신만 더 키웠다. 이게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일관되게 용산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해온 문화일보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시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우열곡절 끝에 이뤄졌지만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되어지면서 의구심이 해소되기는커녕 또 다른 분란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으로 딱 정리를 해서 끊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쉽겠다는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란 공인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기보다는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면 시중에 온갖 의욕을 잠재우고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등 정치공사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제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시가 워낙 심하니까 그 공격의 예봉을 꺾으려면 보통 시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특별 배려를 할 게 아니고 가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모양새를 수사가 취했더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더 설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문화일보가 여러분들 강조하기 때문에 더 의외인 겁니다. 그런데 전방대의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토요일에 그것도 비공개로 그것도 대통령 경호청 관할 장소에서 수사를 받아서 특혜의 시비를 자처했습니다. 이 점도도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죠.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든 조사를 하려고 한 일이라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만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그다음 여러분들의 핵심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찍게 된 경우에는 조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사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 출두를 거부하면 공개 소환을 통보하는 등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면 훨씬 더 의욕을 여러분들 진화하고 특검이란 예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화일보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해 주범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계좌 주인 중에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은 무죄가 났습니다. 맹북백 문제는 몰카 공작이라는데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검찰의 정상적 처분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가혹한 모양새를 가지고 훨씬 더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건 처리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다 70% 넘게 해서 그냥 박수치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잠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출장 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의 조사가 끝날 무렵에 통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배도 특혜도 성력도 없다. 소환 조사 원칙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하극상 행태로 비춘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 지지만 높여주고 예당 전당대 뒤에 당정 갈등 불씨도 더 키운 꼴이 돼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을 보는 시각은 많은 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모양을 조금 더 여러분들 정도를 걸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이 각별할 정도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 서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충수를 든 것 같다 그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